뭐라구요? 3월달에 보험료 인상때문에 어린이보험, 성인보험 급하게 가입하셨다구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항상 3월달에는 절판달 그리고 보험회사가 평달 대비 2배 이상 매출이 일어나는 성수기달인데요. 특히 우리 보험업계 사회사분들은 4월달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보장이 축소가 된다는 내용 때문에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4월달에 알고보니 뜯어들어가 보니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가 되었다는거죠. 자 저 보험왕이 추천했던 수술비보험은 종술비비가 3월달에는 1종에서 30 그리고 3종에서 300까지 가입이 됐지만 아쉽게도 4월달부터는 1종에서 30에서 20으로 축소가 되었구요. 3종 역시 300에서 100만원으로 오히려 보장내용은 내려갔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좀 더 할인이 되었지만 일단은 종술비비, 수술비보험의 끝판왕, 디비 손해보험의 종술비비를 포기할 수가 없는 나머지 3월달 디비 수술비보험은 무조건 무조건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하나 3대 진단비,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일단은 손해보험 생명보험사 중에서 가장 저렴했죠. 자 4월달엔 보험료가 더 인하가 되었어요. 특히 농협 손해보험은요.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 3대 진단비가 일단은 하나 손해보험에 뛰어넘어서 보험료가 25% 할인이 되었기 때문에 3대 진단비가 타사 대비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협도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기타 부정맥, I-49죠. 부정맥 중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 부정맥, 이 부분이 천만원이 아닌 500만원밖에 가입이 안된다는 겁니다. 또한 상해사만 수의장애가 100만원 온 노, 최저 5천만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보험료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산정튼내 진단비가 하나처럼 비갱신형이 아니고 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단점 아닌 단점으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암대심 3대 진단비만 봤을 때는 3월달 가입자보다는 보험료가 25% 할인된 금액으로 어린이보험, 농협 손해보험으로 강력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기타 부정맥 500만원 포기를 해야 되고 산정튼내 진단비, 갱신형으로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3월달 철회를 하신 다음에 다시 4월달 농디, 농심 아니에요. 농협의 25% 할인된 어린이보험으로 구성을 하시고 또한 DB 수습이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타 부정맥, 산정튼내 진단비 나는 절대 포기 못해 하신 분들은 3월달에 보험료가 좀 더 몇백원 비싸라 할지라도 일단은 비갱신형, 한디플랜, 하나와 DB 손해보험 위주로 무조건 유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보험망이 하나와 DB 매우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유지하시고요. 오히려 반면에 현대, KB, 아니면 한화 말고요. 하나, 아니면 훈구, 롯데 손해보험으로 혼합설계가 아닌 단독으로 암뇌심,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산정튼내, 아니면 수습이까지 단독으로 10만원, 15만원 그렇게 한 상품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철회하신 다음에 4월달 농협과 DB 혹은 기타 부정맥과 산정튼내 비갱신형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와 DB 손해보험 혼합설계로 빨리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현대상 매우 비싸요. KB 손해보험 매우 비싸요. 그것도 혼합설계 나눠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상품으로 한 구자로 현대, KB로 비싸게 가입을 시간에 쫓겨서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무조건 30일 이내에 철회하시면 원금 1회차 보험료를 돌려주기 때문에 농디, 농협과 DB 아니면 한디, 하나와 DB 손해보험 조합으로 가성비, 보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일단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막, 농협과 DB, 하나와 DB 손해보험으로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막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 보호막의 한지평은요. 4월 어린이보험은 농협 25% 할인된 그리고 2주밖에 안 남은 DB 손해보험의 수두비보험 끝판왕 질병수두비 50만원 그리고 종수두비 5종 기준으로 2천 가입할 수 있는 시간이 2주밖에는 안 남았다는 겁니다. 농디, 한디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그리고 1주ần까지 2주일을 지내소해がとうございます. 감성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